이번에는 흔히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주가 안 맞으면 이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 속고감이 너무 잘 맞는데 사주가 안 맞아 그런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지 맨날 야한 생각 하지 마시고 이상한 생각도 보여줘 왜 상상이 되지?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이 사람 싫어요 안 살고 싶어요 해놓고도 제일 중요한게 보면 속고감이 너무 잘 맞아서 못 헤어져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정말 이렇게 잘 살아보고 싶은데도 남편에 대한 불만이든 아내에 대한 불만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돌아가 보면 원점으로 가보면 속고감이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서로 부부간의 불만이 이것저것 저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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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있는데 속고감만 잘 맞으면 용서를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용서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거 딱 못 하는데 속고감이 너무 잘 맞아서 이혼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냥 웃어요 선생님께서 웃겨 내가 말하려니까 웃겨 근데 속고감이 너무 잘 맞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돈적인 거 금전적인 문제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혼을 하게 돼 있어요 아 사주가 안 맞아도 이혼을 한다? 어느 정도 잠시라 해도 몇 달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고 한데요 그게 평생 가지는 않는다고 보여요 어 일단 사주가 안 좋으면 무조건 이혼이다? 그쵸 속고감이 좋든 안 좋든 내 사주에 이별수가 있다거나 타고난 내 사주에 결혼을 두세 번 해야 된다거나 하는 분들은요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속고감이 진 거네요 사주한테? 그렇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구독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려면 뭐 남편 욕을 막 해 네 그래 놓고도 밥만 되면 여보 사랑해 그럴 텐데 속고감이 잘 맞아서 그러니까 낮에는 엄청 싸우고 난 너하고 안 살 거다 욕을 하고 싸우고 그래 놓고도 밥만 되면 붙어서 자야 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게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돼요 하지만 그게 결국은요 이혼까지도 가요 사주에 이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제가 더 많이 해야 돼 안 돼요 보기엔 안 돼요